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이제 역시 실적 시즌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들이 줄을 이을 텐데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그 포인트를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는 테슬라나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고 미국 기술주들도 실적을 줄줄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대기업들 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2022년도에 주가 하락 보셨을 겁니다. 왜 하락을 했지? 왜 이렇게 하락을 하지? 그때 당시로는 사실상 계속 시장 탑만 하고 시장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나올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나와야지 지표가 나와야지 빠져야 되는데 지표도 나오기 전부터 매일매일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정보가 빠릅니다. 저 손도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수익률을 생각 안 하고 앞으로에 대한 포지션에 있어서 먼저 청산을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되는 지표, CPI, BPI 나오기도 전에 전략 매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1년 내내 순한 번, 수만 번 안 씌고 내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실적 시전에 돌입한 우리나라 정시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시전 본격 돌입입니다. 그런데 실적 하락이 곧 주가 하락이라는 패턴이 이어질까라는 말에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적 시전에 이 은익 쇼크를 내게 되면 그게 바닥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더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시 나온 후부터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1조 가까이 매수를 들어온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슈를 먼저 짚어보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먹구름이 장점 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경기 침체에 반영하는 대형 주달의 부진, 실적 발표에 인해 펀드메틀 이슈가 부각될 경우 증시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팩트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니쇼크가 주가 선반영된 만큼 악재된 절대 수치보다도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힌트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반대의 여론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이 들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두 가지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나스닥 지수의 빅테크가 연연 실적 발표 결과 국내 증시도 향방을 가릴 수 있는 변수다라고도 점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작년 증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하락이 뚜렷해지는 데 있어서 또다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현재 아시아 펀드 자금이 사상 최대로 들어오고 있는 요인 중에 하가고 특히나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2023년 올해 들어가지고 MSCI 아시아 펀드 자금, 아시아,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를 보게 되면 총 어제 기준으로 23% 급등을 받는데 이거는 1943년 이후로 최대 급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아시아, 아시아의 펀드 자금이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는 게 실감 나는 거죠. 중국, 그리고 대만, 한국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성장주 섹터에 있는 리오플링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상당하게 지금 작은 유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유입이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I닉스,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까지 집중 매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투심을 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한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거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미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반등하는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고. 오히려 기대가 낮으니까 이것보다 잘 나오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실적 시즌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봐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를 통해서 학습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오는 어닝 쇼크를 매수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닝 쇼크는 어닝 쇼크이기 때문에 쇼크가 나온 이유와 그리고 그게 선반영 받았는지 그리고 쇼크가 이제 라인업 자체가, 매출 라인업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지 아니면 피크아웃을 찍고 다시 V자로 돌아설 수 있는 진위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되고 그래도 그래도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낫고 특히나 이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2024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매출뿐만 아니라 모멘텀을 단종목들 한해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관련주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죠. 강성부 펀드에서 매입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에 뛰었습니다. 오늘 갭상승에 19만 원 자리를 밀렸죠. 당연히 19만 원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에 양, 쌍끄리 매수의 은봉이지만 사실상 갭상승이 얼마나 좋냐. 여러분들 점핑 양봉에 대한 개념을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점핑 양봉, 갭상승 뜻은 뭐냐 하면 갭을 띄워가지고 중간에 매물 벽을 다 소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 소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로 위에서 떠서 안 내려온다는 뜻은 밑에서 중간 갭을 추식이라는 거는 그 이론 아시죠? 이 개, 개 목출처럼 늘어나면 줄어들었다가 내려나면 줄어들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제가 누가 한 말인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갭을 띄워가지고 그 갭을 하루 종일 소화를 시킨다는 거는 추가 상승을 야기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구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쌍거리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 증진 상승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일선이 붙였을 때 옆으로 돌아가면 뭐죠? 기관 조정, 가격 조정인데 지금 현재는 기관 조정, 행보, 플라잉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국 리오프링이 있어가지고 중국 관련 주로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중국 내에서의 임플란트 그리고 덴탈 쪽의 기자재 모든 이쪽이 지금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지금 인지도 1위 그리고 선호도 1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종목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JYP입니다. JYP인데 뭔데 봐야 되냐고 엔터주죠. 엔터 관련 주 중에서 사실상 본질적 사업을 제일 좀 착실하게 하고 있는 데가 JYP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웬만해서는 이 엔터 종목들은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또 외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사업이라든지 여러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되는데 JYP는 딴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엔터 사업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아주 가파르게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지금 뛰어오르는 모습인데 2021년도에 500억인데 2022년 작년에 총 1천억입니다. 100% 성장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인데도 사실상 1천억, 100% 성장한다는 거는 정말 사업 잘한다라는 말일 수 있는데 특히나 오늘 제가 서두에 JYP라든지 이쪽 엔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을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털을 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SOT, 요즘 난리죠. 정권용 토큰입니다. 그쪽 토큰, 정권용 토큰이라는 거는 IP 지적 재산권이 있는 쪽에 쪼개기 투자, 다시 그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인정되는 하나의 유형 자산을 이제는 정권용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트라이스 아시죠? 트라이스라든지 아니면 니즈라든지 사진을 좀 이쁘게 찍어가지고 이걸 NFT화 시켜서 쪼개기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라든지 JYP 그리고 YG 엔터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시점이 또다시 또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파마입니다. 파마, 파마 리서치 종목인데 파마 리서치는 여러분들 류주비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직 세포에 있어가지고 상처 치료제뿐만 아니라 연어에 축출한 생식세포 축출물로 이용한 재생의약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쪽 재생의약품 쪽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용 의료에 진출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오플링 중국의 사업이 어느 정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하고, 죄송합니다. 작년 영업이익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어째 보면 제일 착실하게 영업이익을 좀 잘 얻고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시가 좀 7천억인데 2020년 300억에, 2021년 500억에, 2022년 670억, 700억에 가까운 밸류 딱 10배 기준에 우리나라 딱 들어오는데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밸류 10배의, PR 10배의 종목이 나오냐. 몇몇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 6개 종목 중에 파말 리서치가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답 착실하게 일을 잘해서 영업이익을 잘 얻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날 장대 양복이 오늘 은봉이 나오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는 아군의 은봉, 패밀리 은봉, 우리 편 은봉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은봉 공략 분할로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좋은 실적과 기본적인 사업들을 잘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오스테인플란트, JYP, 파말 리서치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 탑픽으로는 어떤 걸 꼽아주실 건가요? 자, 뭐니뭐니 해야 돼요? 주식은 급등이죠? 자, 급등입니다. 조만간 급등주 패턴으로도 어느 정도 모색이 없는 괜찮은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JYP, 여러분들에게 롱 포지션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JYP 말 그대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JYP의 최대 주주인 박진영의 사단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엔터주 중에서는 사실상 좀 좋은데 특히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군 입대의 불확실성도 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팀들이 추가적인 NFT 사업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증권용 토큰, STO가 발행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SM, 그리고 JYP, 그리고 YG엔터에서 JYP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확대. 과거에 2021년도에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다가 사실상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바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1천 원, 그리고 솜절가는 6만 5천 원 짧게 두 개 두고 장대 양봉이 났을 때의 기관과 외국인,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은 오늘 분할 매수로 오늘하고 내일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호주로 JYP 엔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기본적인 본업도 잘하고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증권용 토큰 같은 앞으로에 또 붙을 수 있는 모멘텀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YP, 앞으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은 일이고는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